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삼산동, 야음, 장생포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울산시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사번 이원무입니다. 저는 3월 9일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진보를 대표하던 지난 정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심판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침으로 호소하였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던 공정과 상식은 3월 9일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이미 사라지고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0조에는 분명히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천심사비로 200만원을 기초자격시험비 10만원을 받아가면서 정작 공천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줬으면 공천비라도 돌려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봉사이고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또 경선은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고 이는 주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의원문은 국회의원의 입속이 혀가 되어 쉽게 가는 공천의 길을 거부하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는 길을 가려고 결련히 나섰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성정치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주민들이 더욱 비참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만원 50만원 손에 쥐어주고 할 일을 모두 마친 사람처럼 뒷짐지고 있는 지금의 기성정치인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호 4번 의원문을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